뭐니? 장수아 그거 정우혁이 준 인형이지? 1인에 기은 씨 왜 그래요? 수아가 정우혁이 준 물건 갖고 있는 거 불쾌해요 1인에 이거 버릴 거야 안돼요 아빠야 버리지 마요 정우혁이 준 거 싹 다 버릴 거야 기은 씨 아니 아니 이게 무슨 난리야? 아빠 제발요 기은 씨 왜 이래요? 수아 겁먹고 울잖아요 정우혁이 호시탄탄 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대대적인 섬에 운동을 하는 배후에 정우혁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내 딸은 정우혁이 준 인형을 갖고 놀아요 내가 참을 수 있겠어요? 정우혁이 줘 수아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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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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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